어?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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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저기 다리 뭐 하고 있다, 지금. 아, 저기 또. 아하. 어?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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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아, 저기 또. 저기 다리 뭐 하고 있다, 지금. 아, 장난 아니다. 건강해지는 기분이야. 저기 다리 뭐 하고 있다, 지금. 아하. 다리 걷는 모양 저. 그리고 내가 아는 그 사부님이라면 다리가 저만큼 찢어지는 분이야. 다리가 길 거야. 그 드라마에서, 드라마에서 발차기가 어마어마하셨거든. 내가 아는 그 사부님이라면 다리가 저만큼 찢어지는 분이야. 다리가 길 거야. 드라마에서, 드라마에서 발차기가 어마어마하셨거든. 어, 잠깐만. 어, 잠깐만 남길 끝에 왔는데, 잠깐만. 왜 안 보여. 왜 남쪽 길 끝인데 여기가. 왜 남쪽 길 끝인데 아무도 안 보이지. 하하하하하하. 야, 야 씨, 야. 어, 잠깐만 남길 끝에 왔는데, 잠깐만. 남쪽 길 끝인데 여기가. 왜 남쪽 길 끝인데 아무도 안 보이지. 연기 그만하시죠. 역시 연기대상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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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연기대상. 우와. 우와. 잠깐. 형제님들. 신부님 때리면 지옥 갑니다. 지옥행 셔틀버스한테 대줘야겠네. 응? 대인들은 동작 그만!